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유 들으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이유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들으십시오. 2번 문제입니다. 아이 3번 문제입니다. 가방을 맡기세요. 들으십시오. 3번 문제입니다. 가방을 맡기세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들으십시오. 4번 문제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심문입니다. 2번 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들으십시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과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들으십시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들으십시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9번 1월 30일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5번 3일입니다. 들으십시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막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들으십시오. 10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12번 문제입니다. 들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갓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갓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점은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갓게 다섯 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갓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갓게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가서 고맙습니다. 들으십시오. 13번 문제입니다. 얀또 씨가 누구예요? 14번 문제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들으십시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저건 제 구두예요. 2번 중국으로 출장 가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들으십시오. 15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저건 제 구두예요. 2번 중국으로 출장 가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16번建yal 가요. 5번째 가요. 16번аш微사장님이에요. rottengetang6 1번, 한국에 가요. 2번, 아침을 먹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16번 문제입니다. 5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들으십시오. 17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4번, 한국사람에서 왔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한국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몽골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들으십시오. 18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한국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몽골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19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중국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들으십시오. 19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중국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2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20번 문제입니다. 들으십시오. 20번 문제입니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21번 문제입니다. 과장님,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어디가 아파요? 감기인 것 같아요.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파요. 그래요? 요즘 계속 야근을 해서 그런 것 같군요. 어서 가서 쉬세요. 어서 가서 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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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네,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왕리홍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요. 내일 검사를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십시오. 음식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급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급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